안녕하세요 한빛티비 한빛입니다 오늘은 조명섭님 3월 스케줄은 두가지 있으셔서 알려드리는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일이죠 더 트롯쇼 오후 7시에 sbspl sbs mtv에서 조명섭님 나오시니깐요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월 27일 29일날 3월 29일 김제 신년음악회에 나오시는데요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고요 장소는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라고 합니다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입장시 신분증 확인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두가지 스케줄 알려드렸습니다 더 많은 소식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한빛티비 였습니다 감사합니다